네, 제작진 앞으로 손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전북 완주에 계신 임혜경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감동이에요. 나무아미타불, 안녕하세요. BTN 불교 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마음 공부하여 살아가려 노력하는 아주 작고 작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BTN 방송으로 시작하여 부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생활하기를 생활 속에서 늘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고자 큰 스님들의 법문을 놓치지 않으려 애써 보지만 현실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 부족한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아직도 부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까우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이 좋은 법문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 항상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BTN 불교 방송을 꼭 보라 권해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이분은 정말 정말 제대로 손편지입니다. 아 그리고 끝에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머 임혜경 불자님 한 글자 한 글자 귀하게 눌렀은 이 손편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모은 작은 저금통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요. 아 그리고 또 그 오은옥 불자님께서도 저금통을 또 한번 아 그럼 저희 집에도 돼지 저금통이 요만한 게 있는데 다음에 올 때 갖고 올까요? 스님 어떻습니까? 저도 조그만 저금통이 있는데 있어요? 다음에는 꼭 저도 꼭 그럴까요 우리? 같이 약속해 가서 우리 가져오는 걸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전북 만지근 동봉읍에 사시는 오은옥 불자님께서도 한 푼 두 푼 모은 저금통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귀한 마음 보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스님 손편지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요. 그러네요. 이게 손편지도 참 내용이 좋고 그다음에 저금통까지 보내주셨는데 정성 마음이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금통장 모아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보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다 주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용을 보니까는 참 너무 진술함이 느껴지고 저금통도 아주 아마 우리 소중하게 빛 해내서 한번 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찡하네요. 찡해요. 맞아요. 붓다위는 이렇게 불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55에 0108번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법보시에 동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감사의 주인공을 만나봐야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박수부터 쳐야 돼요. 와 이분은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 덮길 주저 말라는 이리 부처님 가르침을요. 정말 꾸준히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쪽방촌을 사랑하는 형사 김윤석 경감님 모셨습니다. 경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여러 진짜 다양한 직업군이 이렇게 많이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는데 형사님을 모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유 없이 이렇게 긴장이 되죠. 아 그래요? 제진 것도 없는데. 그러세요. 아니 저도 명예 경찰이긴 합니다만 저도 직위가 경감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같은 경감입니다. 경감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마포경찰서의 형사과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는 경감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포경찰서 형사팀 팀장님이 어떻게 쪽방촌 큰형님이 되셨을까 그 사연 궁금하시죠. 그보다 먼저 우리 경감님이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감사합니다라고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 어리 돼야 되잖아요 어리 되니까 항상 우리 쪽방에 있는 노인네들이나 어르신네들이 오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지금 몇 년째 하신 거예요. 한 30만 년 정도 돼요. 우리 또 20년도 우리는 째 또 안 돼 째 또 안 돼. 이야 말씀 듣고 보니까 그때가 그러면 2013년도쯤인가 인간극장 쪽방촌을 사랑한 형사 주인공이 바로 우리 경감님. 맞아요 그런데 우리 경감님이 불자였더니 너무 반갑네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고 또 벌써 10년인데 지금도 쪽방촌 주민을 위해서 국수를 또 끓이신다고요. 예예 뭐 그거는 계속하고 있는 일이고요 주민 하여튼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어느 날 하시나요. 목요일날 쪽방촌인데 매주 목요일날 이제 거기에 주방 양은 얼마큼 정도. 양은 한 칠백이 팔벡인데 그냥 제가 입이 쩍쩍 지금 경감님 말씀하실 때마다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야 근데. 칠백 그릇이요? 칠백에서 팔벡. 팔벡? 어떠세요? 매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백인 소스를 이제 두 개 그려놓고 계속 이제 한 여섯 일곱 분씩 하는데 이분들 양은 또 더 해야 되니까. 우리도 절에 있으면은 산중에 있는 사찰에서는 오시는 분들 등산백들도 있고 불자 아니래도 이렇게 절에서 국수옹향하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런 절들도 있고 서울 인근에. 근데 보통 보면 한 삼백 그릇만 돼도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소스를 밖에서 오백인 소스를 두 개 그려놨습니다. 그려놓고. 대박. 새벽에 여섯 시부터 육수를 끓이거든요. 근데 육수가 오래 끓이거든요. 오래 끓이기 때문에. 맛도 아주 그게 좋겠네요. 육수가 오래 끓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오세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스님 추출할 때 힘이 무름무름나는 국수 한 그릇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니 인사하는 분들이 그 쪽방 좀 가지고는 물론 국수 드시려고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지금 핸드폰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화하면 뭐 전철 되는데 노인네들이 전철이 무료로 되니까. 뭐 인천은 서울 권역이고 부천 부평 전철도 아는 데는 거의 많이 오십니다. 잠깐 여기서요. 세상에 포장까지 해주신다고요. 테이크아웃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노인네들이 먹기가 국수는 물만 보면 먹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육수도 양을 조금 해가지고 요새 물병 있잖아요. 그렇게 버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배식 끝나고 이제 각자 또 배식을 해가지고 또 한 술도 더 끓여요. 그래가지고 우주하고 이제 배식해가는 거죠. 주민들은 냄비를 다 들고 와요. 그래 제가 냄비 주차하고 냄비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자동차 주차가 아닌 냄비를 순서대로 쫙 아니 몇 그릇까지 주차시켜봤나요? 그러니까 냄비 주차가 이제 있으니까 길고 길게. 돌고 돌고. 냄비는 냄비를 주차하고 이제 여기 사갈 사람들 사갈 사람하고 육수하고 그렇게 주차를 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이야 거기서 냄비 주차 담당이셔서 대단하십니다. 아니 드시는 분들이 요구 조건도 또 제각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떤 다양한 성향이 있으니까 전부 뭐 구물도 안 먹는 사람 있고 또 김치도 빼라이카고 김도 빼라이카고 양도 적게 달라이카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분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취향은 국물 빼고 뜨면 내가 큰소리 치죠. 그 주방 하시는 분인데 국수 빼고 하면 국수 조금 빼고 물 빼 육수 빼고. 근데 워낙 오래 하시니까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취향을 그렇죠 개개인의 취향까지도 이제는 아시는군요. 근데 이제 일곱 거는 먹는 사람도 있고 여덟 건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한 분이 오바다. 그건 좀 제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제재가 아니고 그건 무한비필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무한비필 언제 오세요 무한비필이에요. 우리 저녁 한번 굶고 한번 갑시다. 아니 아니 세상에. 아니 그래도 조금 눈치가 있으셔야지 무한비필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래 무료 배식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일곱그릇 여덟그릇 먹으면 옳지 않죠. 세상에 근데 그 어떤 기억에 나는 분들 뭐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보면 할머니들 자체가 처음에는 이래 와가지고 처음 왔을 때는 이게 저하고 교감이 없는 할머니 처음 보는 할머니도 있고 이랬는데 좀 어색해요. 어색하고 이런데. 이래 자주 오다 보면 이제 그 할머니가 안 오면 내가 또 찾아요. 그 할머니도 나를 찾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아내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자체가 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뭐 쇼마하고 가겠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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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이래 서로 우리가 교감이 가면 안부도 묻고 이래가지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자기네들이 어디 아팠다 이렇게 하면 저흰 대화가 이러는 거예요 이걸 어디 어떻다. 아 고자지 고자지. 그렇게 하고 내가 한번 손잡아주고 이러면 주위에도 그게 또 여러 계층이잖아요. 아이고 저 김영상 왔다 갔대. 친하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든든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때문에 이제 제가 자주 들립니다. 그러면 혹시 저기 혼자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경찰분들도 같이. 다른 분들도 이제 이렇게 지속적인 아니지만 한 번씩 오라 오라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왔다 갔다가. 아 네. 처음에는 그 도시락 봉사하다가. 그러게요. 국수봉사까지. 자리잡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았을 텐데. 그렇죠. 거기가 아내 이제 자체가 뭐 그거니까 이제 제가 직업상 내가 이러니까 제가 원래 거기서도 자유의 집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노숙자들을 그 실토. 네. 이상하게 그러는데 그 하고 싶어가지고 그건 관리도 하고 이제 동네 주민들을 일단 저하고 마음이 터야 되니까. 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반감을 가지니까 그냥 사소한 일도 해결해주고 제가 그때 그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등록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무작정 서울에 와가지고. 네. 거리 노숙을 하는 사람들. 네. 이제 그 마음을 다가갔죠. 그 주민들이 다가가가지고 주민등록을 만 걸어주고 이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뭐 사소한 일도 해주고 뭐 가압류 당연히 이런 일도 설명해주고 하니까 차춤 차춤 자리 잡더라고요. 정말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제대로 하셨네요. 그럼 첫 인연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첫 인연은 저는 이제 90년도 내가 첫 배임이 마포인데 마포에 그게 고학원이 있어요. 네. 이제 내가 아연두울 파주소로 첫 배임인데 그때 그쪽에 하여튼 인연이 돼가지고 가니까 뭐 다 그때 부족하더라고 고학원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차로 까주고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지금은 뭐 아파트 다 틀었지만 그 당시에 아연동 그 초등학교 앞에는 그 버리는 그런 장소가 크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필 플러스 막 그거 뭐 갖다 주고 갖다 주고 왔다 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연을 맺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끼니 해결이 쉽지 않은 분들에게 전날 이 따뜻한 밥안 끼는요. 단순한 밥 이상이죠. 근데 요즘 국수 먹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었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부쩍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처음 오면 그 사람 위안안감을 좀 갖잖아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위안감이 없어져요. 그럼 그게 이제 제일 내가 안타깝거든요. 당연한 듯이. 그게 이제 병들어 가는 거거든. 그렇죠. 저도 뭐 치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이.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그 친하고 안 친하고의 기준을 사람이 염치가 있느냐 경우가 있느냐 저 이걸 보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요즘 왜 그런 거를 좀 본받으면 염치가 있거나 경우가 있으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돈은 자기가 일자리 찾으면 자기가 사 먹던가 뭘 해야 되는데 그 아주 그냥 그냥 염치 없이 그렇게 와서 먹는 거는 옳지 않죠. 이제 병들게 하는 거던데 죽은 게 아니고 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제가 그 범위는 못하니까. 네. 젊은이들 늘어나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스님. 어쩌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우리 경관님 혼자 힘으로 안 되겠지만. 그렇죠. 얼핏 보니까는 그 사람들도 와서 배고프니까 오겠지요. 젊은 사람들도. 근데 오면은 잘 인도해서 좋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일을 찰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와서 좀 봉사라도 했으면 좋겠네. 젊은 사람들. 정말. 봉사하면서. 경관님 도우면서. 맛을 좀 없게 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많이 안 되고. 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확실히 그 밥보시는 마음을 여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니인데 그런 걸 배웠는데 어디 누가 오면 물 한 걸 넘겨라. 그 철학인 같아요. 저는 또 이제 제가 어디로 많이 다니잖아요. 물건도 줄라이 카마 눈치 보고. 네. 근데 저도 그렇고 먹는 거. 먹는 거 여기에서 정이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축구 배고플 때 그때 한 끼를 주면.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마음을 여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 시댁 어른들도 그랬고 저희 친정 어머님 아버님도. 지나가는 이게 옛날에는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냥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더라고요. 상을 차려. 저희 시어머님도 그러셨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밥보시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들을 때도 휠척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들을 때 그냥 서서 주지 말고 앉아서 이래 주면 되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눈높이를 같이 해서. 그러면 이제 교감이 가요 서로가. 서로가 한번 친해지고 이제 뭐 이렇게 생기면 저도 갖다 주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 교류하는 데는 그만한 게 없는 거죠. 네. 밥보시가 제일 좋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밥을 차려주면 내가 그렇게 진짜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게 되잖아요. 계속 차려하는 거죠. 석진 선생님. 밥보신만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경전에도 나오거든요. 네. 부처님께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보시하는 게 최고 큰 못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시 종류도 많지만 특히 밥은 배고픈 사람한테 밥 이상의 이상 없거든요. 그렇죠. 밥이야말로 부처님이고 다른 중교에서 말하면 하느님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한테는 최고 그것이 자기한테 제일 애달픈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밥을 보시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보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관님은 그것을 30년 이상 했다는 거 보니까 살아계신 부처님. 부처님이에요. 살아계신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별한 공간도 없어서 지금은 가건문에서 이제 근근이 급식조리를 하고 있다던데 그럼에도 한 번도 그만두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고. 그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하면 다음 주 사람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뭐 이 식자재 같은 거 이런 것도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저는 뭐 어떤 보살님이 그런 걸 계속 오시다가 거기 부거 머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분이 계속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4, 5개월 연락이 없어서 그 처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자기 그 성윤보살님은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남겼다. 어머나. 이래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게 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연결이 연결이 돼가지고 또 여기 또 찾아오는 고객들도 있죠. 네. 멀리 기차를 타고 오지. 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유언이 있지. 네. 여기 또 현장에 배고픈 사람이 있지. 뭐 암물이 가금물이 해가지고 강제형님이 지금 1년에 한 580만씩 쌓여가지고 돈이 많이 지금 누적돼 있거든요. 누적돼도 어떻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될 거 같아요 그냥. 하하하하. 든든한 백 부처님이 계시니까. 네. 부처님이 계시니까. 네. 부처님 일은 절로 저절로 됩니다. 정말 국수봉사 하나가 많은 스토리와 감동을 만들고 있는데요. 영등포 쪽방천 무료 급식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태주시는 고 성윤보살님과 성탁거사님을 위해 석중스님께 추건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갑자기 아 제가 먹먹하시네요 갑자기. 네. 뭐 제가 추건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는 성윤보살님은 아마 그 공덕 보시공덕 그 다음에 봉사공덕으로 분명히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급락왕생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네. 그리고 성탁거사님은 아마 우리 보살님이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아마 이어서 성실하게 또 이 생에서 하시면은 아마 우리 성탁거사님도 분명히 많은 복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분명하게 또 급락왕생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확신하고 이분들이 아주. 앞으로도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을 짓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보시는 해야지 하지 말고 보시의 인연이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많은 부타의 법보시로 이웃불자 만들기에 동참하시고요. 보시행의 기쁨과 즐거움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번호가 몇 번이죠? 185의 0108번입니다. 보시가 습관이 되면 복은 저절로 온다고 하죠. 맞습니다. 한 달에 만 원이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중생을 도로 이렇게 하는 법 공양 올리시고 한 달 내내 뿌듯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석준수님도 권선에 한 말씀 해주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보시는 법보시가 최고고 그다음에 매달 하는 이 부타의 보시는 미리 쌓는 공덕이요. 저축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운지 알지만 다 마음내셔서 본인뿐 아니고 또 주위 있는 분들한테 권선해서 다 같이 부타의 한 구자씩 만원씩이라도 꼭 동참하길 바라겠습니다. 경장님 봉사하다 보면요 악연으로 시작된 만남이 선연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긴가요? 저희들은 뭐 이렇게 어차피 나쁜 짓을 했지만 그분 자체들이 지금 이제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마음을 자체를 한다. 죄는 뭐 물론 나쁘게 어떻게 죄를 지었지만은 뭐 구속 시킨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 작업을 그 배웅도 해주고 짜장면도 한 그릇 해가지고 보내고 이제 그 자체가 마음을 풀어주고 하니까 그 자체는 원수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또 그 범인하고 뭐 형 동생은 뭐예요? 그게 동생도 이제 큰 동생도 있고 큰 형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어떤 사연이 있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친구 동생 하나는 임신을 했어요. 제가 직접 구속 시켰는 아이인데 임신을 해가지고 형 나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당시가 보니까 아기 산부니까 애 낳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뭐 돈 깨봐 카드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이라서 그때 겨울이라서 이렇게 카드로 까지고 30만 원씩 그게 빼질 겁니다 아마. 빼가지고 따뜻하다면서 형 추운데 돈을 따뜻하면서 가가지고 아기 낳았다고 이제 그렇게 인정맺어가지고 지금도 뭐 동생하고 봉사 같이 하고. 아니 진짜 잡으라는 범인만 잡아도 정말 애국하는 일인데 거기다가 범인에 아기 낳는다고 그 돈까지 이야. 그렇게 인정을 맺어놓으니까 지금도 이제 그 또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이런 분이 있는데 지금 한 분은 저하고 한 20년 동안 같이 동참하고 안성에서 지금 봉사를 오거든요. 와가지고 매주 목요일날은 뒷쓰던 일을 다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거기도 범인과 형사로 만났나요? 그렇죠 이제. 경영진 신조가 제 안 집으면 형 동생이네요. 제 안 집으면. 아니 정말 그야말로 그 우리 사자성으로 개과천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킨 경우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여기 오면 좋대요. 베풀 수 없으니까 여기 베풀 수 있으니까. 좋고 이제 어디가 또 전화 술 한잔 먹으면 전화 와요. 전화하고 내 목소리 들라고 누군데 이렇게 하고 하면 내가 또 일부러 전화를 받아줘요. 큰 소리로. 그러면 또 어깨에 힘 넣어가지고 또 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또 내가 누구 우리 쪽방촌에 우리 경관님하고 형이거든 동생이거든 이러면 엄청 이게 어깨에 또. 선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 마음을 다 내면서 가는 거예요. 네.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 천수경에 보면 재무자성종심기 심양제형만 그런 말이 있거든요. 원래 죄인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인은 없는 거고 자기 마음이 착해지면 그 죄가 다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경관님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안 보고 당신들도 원래는 부처님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품어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새롭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 나오게 아마 도와주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관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더 진짜 이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경관님은 늘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요. 원수가 안 짓고 그런데 그게 사람이 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쉽지 않은데 될 수 있는 대로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 상대편을 생각해가지고 하는 편인데 될 수 있는데 업을 안 짓려고 했습니다. 돈 닦으셨어 욕해 보셨어요 욕할 줄 아세요 욕 잘하죠 욕할 줄 아십니까 욕도 잘하는데 욕도 못 하실 것 같아. 직업상 이제 제가 오히려 한 번씩 당직을 하면 우리가 그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저희 현장을 나가야 되니까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깨달음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는 게 굳이 뭐 그렇게 원수 질 필요 없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르죠 또. 나만 그런지 또 나를 보는 사람은 저 아닌데 그만. 별말씀을요 근데 제가 또 여자 입장이라 아내 마음은. 글쎄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1년 휴가를 목요일 봉사활동을 위해 몽땅 쓰면 아니 가족들은 뭐 뭐라고 안 합니까 그렇죠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애기들을 클 때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지금도 애들이 이제 하나는 딸내미 결혼하고 갔는데 아들내미도. 이게 좀 서먹서먹해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안 되더라고 그 놓친 세월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아이고 목요일은 무조건 아빠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 우리 근무는 아주 타이타게 했잖아요 그럼요 집에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최대한 먼저 마누라 옆에 하고 같이 최소장 살라고 옆에 살아가니까. 아니 같이 또 쪽반촌으로 계속 여기저기 또 모시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관여는 안 하는데요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아. 가족을 돌봐야 할 시간에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죠. 그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쪽반촌에 작은 또. 진짜. 법당을 하나 또 마련했다고. 네 그것도 하여튼 거기는 뭐 아무리 계산도 안 되고 이게 그 부처님이 도와주셨겠죠. 그리고 제가 자칭 그 제가 경주 경가거든요. 마이퇴자 후손이라고 내가 떠들고 다닙니다 항상. 네 네. 그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후손이니까 뭐 이런 그 부처님을 저는 처음 모셔 봤는데 참. 지금 뭐 계산상은 안 오는 거예요. 뭐 뭐 불자분 한 분이 돈 천만원 있는데 어디 쓸 데가 없어가지고 나인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설악 있길래 대뜸 그래가지고 부처님 모시자 그래가지고 모셨는데 그때 또 비가 왔는데 저만식은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는데 비가 막 오는 날이 났는데 갑자기 또 햇빛이 비쳐가지고 제가 직접 그 거울로 가지고 햇빛도 비추고 저만식도 하고 무탈하게 지금 우리 쪽방이 잘 운영되는 것도 저 부처님이 대왕사 부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다 부처님 같은 게 아닌가요. 부처님 정이시네 그러면 주진 시임이시네. 그렇죠. 정말 귀하게 얻은 법당이네요 법당에 앉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 달하니 경기도도 저는 근무되면 못 가지만 보살님들이 하고 있고 지금 쪽방 동일 봉사회 회원들 하고 있고. 절로서는 굉장히 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경관님은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실까요. 항상 이게 뜯기지 말고 이 상태에서. 뜯기지 말고. 계속 밥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로 저절로 되는 게 부처님 일이지만 또 그게 노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게 우리네 일상인데. 민원 때문에 또 고충이 또 많이 크다고요. 그럴 거 같아. 이제 강제연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계속 나와가지고 밀리는 돈이 한 5,600. 그거 어떻게 나라에서 좀 안 도와주나요. 나라에서도 뭐 방법이 없대요. 우리는 강제로 건물 내가 그 가금을 지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니까. 뭐 되겠죠. 어떻게 절로 절로. 내가 제대하고 나가 돈 벌어가 갚아야지.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건데 이거는 좀 아니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그런 거는 좀 해줘야지. 그런 걸 또 퇴직하고 나서도 돈 벌어갖고 그거 갚느라고 또 개 진짜 고생하시면. 아니 채소 장사한다니까 채소 사준다는 사람 연락 많이 와요 지금. 저도 사겠습니다. 네 채집권까지 미리 털어서 운영해 보셨는데 정말 여러모로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정말 간절한 건 따로 있다고 하세요. 어떤 걸까요?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법당을 전화하니까. 그리고 자체 거기 쪽방촌에는 길교도 있고 천두교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선임 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 아.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좋은 일이라면 두말 없이 나서시는 분들이잖아요. 방송 보시고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 쪽방 도우미 봉사회로 연락하면 될까요? 네. 우리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카페 있는데. 네. 다음 카페에. 제대로 광고 한번 해 주시죠. 다음 카페에 쪽방 도우미 봉사회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는 일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로 계좌번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국수봉사도 좋고요. 재료보시도 좋습니다. 후원금은 더 좋고요. 조개사 부담 봉사회에 함께하는 쪽방 도우미 봉사회 여러분 많이 진짜 국수봉사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자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분들 응원하는 우리 부타회도 잊지 말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185-108번입니다. 경감님 국수봉사가 없는 날에는 농산물센터에 가신다고 하셨죠? 저기도 이제 그 등촌동에 가보면 독거노인들의 임대아파트가 많아요. 네. 그 자체가 이제 제가 이걸 처음부터 여기 해서 단지별로 노인네들이 못 사 먹잖아요. 못 사 먹으니까. 거기 화물차를 하나 이제 폐자된 차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계속 매일 거기는 돌고 있습니다. 일단지별로. 제가 근무 나라를 못 타고. 아니 이제 제가 차를 구입해가지고 돌게끔 하고 가끔 한 번씩 나가고 해가지고. 아이고야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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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그리 많겠노 세상에 어쩌겠노 이거. 나눌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웃으시면서 아무렇지 그 큰 일을 하시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모습만 봬도 진짜 살아계신 부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눔의 진심인 김윤석 경감님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인생 후반에는 또. 봉사 계속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하실 거예요. 해야죠. 계속하고. 체수장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요. 그러면 내년 6월에 제복을 벗으시는 건가요? 네. 제복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오래오래 입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제복을 우리나라는 벗게 할까요? 정년 나이가 있죠. 정년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지금 아직 젊으신데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말 선뜻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봉사잖아요. 복 짓고 싶어하시는 불자님에게 쉽게 복 받는 방법 하나 알려주신다면 팁 하나 주십시오. 팁 뭐 하여튼 주위에서도 그 남이 못하는 걸 해주고 지나간 노인네들이 무거운 물건이라도 들어주고. 그게 뭐 그 자체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울 때 어려운 상대방이 서가지고 해주고. 그게 보시 같아요. 쪽방총 큰형님에게 봉사란. 봉사란 나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주위에서 이제 어울려서 하는 건데. 봉사란 그냥 같이 더불어 가는 거. 그것이에요. 저희 감사합니다 프로의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김경감님께서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든지 뭐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도 감사. 일하면서도 감사 그렇게 하면. 그냥 될 거 같아요 뭐든지 감사. 석진수님 그 우리 그 김윤석 경감님의 인생 후반전. 잘 될 거 같아요. 너무 잘 될 거 같아요. 뭐 잘 될 거는 그냥 분명히 잘 될 거 같고. 네. 걱정되는 건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건강을 갖다가 잘 살피셔야 될 거 같은데. 앞으로 아마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봐서는 부처님의 가피로. 또 좋은 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도 인생 후반전이 기대되는 그런 경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끈한 국수 한 그릇에 부처님의 자유심을 담은 김윤석 경감님. 자비행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붓다의 법보실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 다들 같으시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불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어땠을까. 적어도 지금만큼 평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만난 게 제일 감사합니다. 부처님들 이번 한 주도 마음 닦아 행복해지는 법 알려주는 btn불교TV 많이 봐주시고요. 절에 등 올리는 마음으로 붓다의 법보시도 꼭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분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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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